이거.. 다음.. 그래.. 고맙다.. 그래.. 잘해보자.. 알겠어.. 나도 이제 패스 많이 할게.. 스토리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알겠어.. 아.. 아.. 아 패스 많이 해줄게.. 이제.. 아.. 나 어디서.. 아 나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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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제 스터디즈한테 패스 많이 해줄게요 아 몰랐네 스터디즈 몰랐네 아 나 진짜 아 나 그렇지 스터디즈 형 와 멀티골 좋았어 멀티골 좋았어 소위 아 지 transient 엔프트릭 가자 헤트브릭 가자 헤트드릭 가자leye 해트 트릭 가 해트 트릭 오케이 해트 트릭 바로 가자 아 누구야 누가 들어온 거야 아 해트 트릭 한번 노려볼게 어 나 해트 트릭을 한번따로 해본적 없는데 맞지 오케이 가자 스터리지 형 어? 오케이 고마워요 형 스터리지 와 오케이 나이스 와 저기서 패스 해달라고 내가 손들었었는데 저기서 패스 달라고 손들었는데 와 와 오케이 좋았어 16강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오케이 자 8강 추첨 갑시다 와 에이씨 밀라 와 와 밀라 와 밀라 와 이스탄불의 기적? 이스탄불의 기적? 이스탄불의 기적? 와 이스탄불의 기적? 미쳤다 와 오케이 가자 아 이스탄불의 기적? 와 이스탄불의 기적? 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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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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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의 기적? 안 가 안 가 국대 안 가 이씨 내가 국대를 왜 가 이 미친 새끼 때린 거야 진짜 국대 안 가 미쳤냐 내가 국대를 왜 가 이씨 아 국대 진짜 안 가 아 개빡치네 진짜 국대 어차피 가봤자 못하면 욕만 먹기 때문에 오케이 A11란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8강에 임하는 리버풀 과연 어 저기 수소 있어요 예 그리고 박하가 공격수 어 박하 그리고 몬톨리버 있고 어 데올로페오 있네요 예 데올로페오 있네 야씨 가자 안필드에서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 흐흐흑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오케이 뱃눈 좋았어 뱃눈 좋았어! 가자 렛츠고 화이팅! 인스타뿔의 기적 에이시 밀란전 좋아좋아좋아 천천히 그렇지! 한 번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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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와아 우당탕탕 우당탕탕 좋았다 와아 오케이! 나이스 고! 좋았다 좋았어 오케이 1대0입니다 1대0 오케이 이것도 막아주고 압박해줘 압박해줘 계속 압박해줘 그렇지 에이시 밀란 찌개자 그냥 어 에이시 밀란 발라버려 아 아아아아아아 스터리즈여 뭐해 아 그렇게 패스해줬으면 안됐지 아 그렇게 패스했으면 안됐지 아 아 오케이 천천히 그렇지! 아 아 내가 위치가 너무 안좋았다 아 아 아 아 그렇지 나이스 좋아 Sta- 아아아아우우우우우우우우 ㅅ 와 스터리지 떡대 보소 오케이 티키타카 야 스터리지 진짜 패스는 진짜 참 X같다 X같해 와 나 진짜 와 스터리지 진짜 난이도 이게 제일 적당해요 난이도 업으로 끌지 마세요 예 난이도가 이게 적당하거든요 그만 그만하세요 야 쓰읍 아 뭐해 스터리지 와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다 진짜 아이 설마 아이 아이 설마 홈에서 쳐먹겠냐 그렇지 스터리지 형님 저 받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오케이 아 스터리지 왜 안 떠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나에게 한 번에 줘도 돼 그렇지 아이구 이게 끊기네 아 Надо 아 어 assurance 아 수비 22단 수비 달라! 아니 진짜로 어 와 빡세네 우와 꼴먹힐 뻔했다 와 꼴먹힐 뻔했네 어 왜 이렇게 끊기지?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와 1차전 홈에서 1대0으로 예 존나 힘들게 이겼어요 자 일단 맨유가 세비야 1대0으로 이겼구요 그 다음에 어 토리노가 어 토리노! 이승호 간 데 아니냐? 인터밀런 이겼네 아 그건 배로나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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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다 야 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데 나 지금? 어 오케이 여러분들 리그는 신경 안쓰니다 어차피 저거 팀 아니에요 저기 어차피 리중 딱이기 때문에 예 리중 딱이기 때문에 딱 중간에 있는게 딱 좋습니다 진짜로 예 어차피 리워풀은 딱 좋아요 하이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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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나쁘잖아 어 염 빡세 신경 안쓰는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A12나 뉴디뽕은 여러분들 옛날부터 느끼는건데 존나 좋지 않아요 형님들? 멋있지 않아요? 워어어어 야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야어어씨 와어어어 이야어어어 멋있네 어 야어어 와 방금 좀 멋있었어 어 이제 필립 쿠티뉴 그렇지 아 까비 아 역시 스터레지 빼고 피르미노 넣으니까 나랑 잘 맞네 어 그렇지 와 와 와 개깝이 와 와 존나 아깝다 와 오 와 와 와 와 3번 박았어 뭐야 야 민혈렛 버스 야씨 와 민혈렛 버스 그렇지 피르미뉴 피르미뉴 와 심판보고 줘버렸네 와 와 와 부심보고 패스했네 와 와 부심보고 패스해버렸네 와 와 아 아 아 아 무슨 똥개 울려죽기나 아 난 진짜 오케이 나이스 와 쿠티뉴라 나랑 마지막에 이렇게 슬램덩크 맨키로선이 딱 하이파이브 주고받았어 개멋있었어 어 어 데올로페오 들어왔네요 어 데올로페오 들어왔네요 아이고 쓰 로우파이브였다고 뭐 아유 저런 초딩새끼 대올로페오가 누군지도 모르지 아유 도저어왔네요 안 그 아 아아아아 이거 !!!! 아 이거 !!!! 아아아아이이이이이이 navigаний 오오으 나 줘 나 줘 나 줘 와 이건 준거지 와 이거는 진짜 됐어 오지게 잘했지 아니 나를 왜 바꿔 아 이걸 바꾼다고? 와 아 좋게 생각할게요 체력 안배라고 생각할게요 와 와 방금 개워졌네 아 체력 안배라고 생각할게요 아이고 스터리지 하는거 봐라 하는거 봐 아이고 한숨 밖에 안나온다 그렇지 오케이 우리는 4강으로 간다 우리는 4강으로 간다 나이스 가자 우린 4강으로 간다 보자 4강 추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좋겠다 와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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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맨디가 아 오케이 아 소리 미안 많이 컸지 미안 가자 와아 하아 뭐라고? 난이도 왜 늘었냐고? 뭔 개소리야 아이 뭔 개소리야 아이 뭘 난이도를 내려 가자 아이 씨 난이도를 뭘 내려 아 짜증나네 가자 가자 야 저기 질라탄마타 뭐야 라멜라 저기있데요? 잭윌처도 저기있습니다 예 와아 하아 가자 라멜라 잭윌셔가 저기있어 4강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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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무라 나이키! 무라 나이키 혼들 colleagues 어휴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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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는 맨유다. 진짜 잘한다. 진짜로 상대 맨유야 그렇지! 나이스! 이 승부다! 이 승부는 다양한 선수정본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 승부는? 어, 그 승부는? 그 승부는? 그 승부는? 확실한 선수정본은? 그 승부는? 이 승부는? 그 승부는? 이 승부는? 이 승부는? 야 질라타 조심해야해 질라타 조심해야해 아 차비 아씨 아아 아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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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다 아 터닝쇼 가깝다 어 아 터닝쇼 아깝네 오케이 오케이 무랄이 뛴다 와아 와 외친다 다 무랄이가 외친다 오케이 타자 다 무랄이가 하고 외친다 다 무랄이가 하고 외친다 그렇지 발렌시아 꺼져 야씨 와 롬헤러 보죠 야씨 그렇지 아이고 o 면 bind 육 neuro 두개 지 proclaim 암운것도 못하고 암운것도 못하 아 암운것도 못하 암렉스 산드로 폭파 들어왔는데? 알렉스 산드로? 오 폭파! 이 새끼 이거 그렇지! 와 와 이걸 박네 와 와 1대1 찬스 그걸 박네 와 와 난이도 한 칸 올리니까 빡세다 와 난이도 한 칸 올리니까 빡세 안중권 심했다 천천히 그렇지 아 아니 헤딩이 왜 이렇게 물건헤딩처럼 아이 설마 아이 설마 오케이 나이스 골 먹히면 안 돼 여기 홈이야 이 야 야! 이건 파울이지? 오 Itu 오호호 씨 우와 개호졌네 씨 아 나 옵사이드야 아 깜짝이야 오케이 나이사 아 아 근데 홈에서 1대0이라서 아 만약 원전 1대0이었으면은 아 수월했겠는데 이게 홈 1대0이라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빡세 와 결승은 아스날이겠네요 예 아스날이 3대0으로 이겼어요 가자 아 이거 첸시전 넘길게요 형님들 지금 유로파 4강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케이 4강 2차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스 알겠스 감 잠 자 잠시만 일단 레시포드 선발 나왔구요 마타 아니 아니 지토레 쟨 누구야? 링가드 폭파 개칸 퇴레 터키 유망주에요? 아 진짜로? 오 오 와 맨유홈이라서 빡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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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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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런 이유가 스탯이 낮아서 그렇다 야 이 새끼야 이게 뭐 피파인줄 아냐 이씨 아 아 아 아 와 7패스 보소 와 빡세 아 아 아 아 와 이걸 못 올리냐 와 나 진짜 이걸 못 올리네 와 아 나 진짜 오 좋아 나 이게 천천히 줘 천천히 아 잘한다 데이하 확실히 잘하네 어 와 데이하 못 돌겠다 어 데이하가 잘한다 난이도 안 났다고 얘야 얘들아 난이도 안 나죠 그렇지 오케 와아아아아아 야아 밀러 오졌다 와아 밀러 오졌네 어 뭐야 사무엘 벌써 왔네 아 와아 와 밀러 오졌어 어 오 아이 설마 아이 진짜 아이 그러지마 진짜 설마 아 어우 씨 역시 마타죠 에 오케 야 오늘 테트의전 3번이라고? 아이 거짓말 하지마 뭐라고? 아이 거짓말 치지마 아이 진짜로 야 이걸 이렇게 때린다고? 와우씨 왜? 테란 3명이랑 저기로 한 명 있어? 어? 테란 3때 저거 한 명이라고? 아 근데 영호테트의전은 재밌어 어 좀 약간 영호테트의전은 존나 빨라서 재밌어 아 뭐야 아 와아 줄라탄보수 어? 어? 아니 그래도 진짜 상문이형이 태태전 중계 잘해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뻑여야 돼 어 아 진짜 태태전은 아니 같은 저기 누구야 아 나 왜이래 아니 저기 그 테란을 하고 있는 박성균조차도 태태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 오케 나이스 자 결승 좋습니다 추차가 즐겨찾기하고 시간 부탁 좀 드리겠구요 결승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오 역시 아스나리였어 아 근데 결승이 아스나리야? 아니 4강을 4강을 맨유랑 했는데 결승이 아스나리야? 말이 되냐 이게? 어? 어? 아스나리 아스나리에 누구 있으려나? 어 결승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와 가자 고our 와 개멋있다 오프닝 와 챔스는 얼마나 멋있을까 아 아씨 잠시만 야 일단 유로파 득점왕 누구냐? 유로파 득점왕 누구냐? 산체스? 와씨 와 산체스 와 열세코 와 챔스는 이가인이 1등이네요 와 챔스는 이가인이 1등입니다 챔스는 어떻게 되고 있지? 어어? 뭐야 여기 실화야 이거? 뭐야 이거? 벤피카인데 도르트문트? 아니 주기할수도 이게 뭐야 샤이케랑 벤피카랑 했는데? 아니 도르트문트가 아틀랜티콘 마드레드 이겼어 아니 샤이케가 바르샤 이겼네 샤이케가 바르샤 이겼네 아니 도르트문트는 올라올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아틀랜티콘 잡은게 많이 안되긴 하는데 아틀랜티콘가 첼시 이겼고 포르투가 레알 이겼네 실화냐 이거? 결승전 아스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루 그 다음에 웨질 산체스 다 나왔어요 카솔라 램지 길은 뭐야 저기 여기 훈벨스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벨스 있구요 길 그 다음에 기스라손 기스라손 쟨 또 누구냐? 길 뭐지? 어허 가자 그러게 유루퍼가 더 결승전이 어 흥행이네요 와 결승전 갑시다 와 간지보선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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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이기자 깔끔하게 이기자 와 사낭보소 야 씨 간다 도움나 결승전 rä Reg 웜 combination Kolleg 엑 재 encontrar 들어간다 갑시다 가자! ARS ARS 그렇지 오케이 반대 열어주고 와 수비보수 수비 존나 많아 와 아스날 수비 존나 많네 우우우우우우우 intuitive against 와아 채우 채우 실화이야? 와아 채우씨 와채우 저걸 막냐? 와 와! 아니 뭐야! 와! 와! 다디엘 스터미즈! 야! 와! 다디엘 스터미즈! 와! 스터미즈 기어졌다! 와! 이렇게 되면 내가 1헛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1헛이지 여러분의 믿음은 오케이 좋았어 아! 아! 옵사이드야! 아! 아! 때렸어야 된다! 오! 지루 벗어! 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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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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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절수전의 주인공이 돼 보자 아이고 스터리지야! 아 뭐 인정! 한골! 한골 넣었으니까 인정! 한골 넣었으니까 인정! 와! 가자! 야! 야! 길! 얘 뭐야! 얘 어디 어디 선수에요? 길! 여러분들! 길 어디 선수야? 길 어디 선수야? 아! 아! 뭐야! 아! 어! 어! 그래서 패스 됐네! 이건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쿠티네가 잘못한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헹! 어!!!! 오케이 빡세다 빡세다 와 아 뭐해 야 아 설마 아 설마 오우 와 다행이다 와 지루한 와 유로파 결승이라서 이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한다 무랄이 하지만 골을 넣을 것이다 하지만 골을 넣을 것이야 오케이 나이스 다행이다 그렇지 나에게 나에게 그렇지 반대 열어주고 그렇지 아 뭐해 아 아이 뭐해 진짜 안된다 아 아 아이 설마 와 내가 수빅까지 들어갔어 와 오우시 나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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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뚜껑 오생 나이가 와 Oh okay 와 우리 포티도 있네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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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 나도 한번 들어봤어 x2 잘 들어봤어 와 야 이제 유로파 우승이면 이제 이적 안되겠냐 진짜 어 유로파 우승이면 이제 되지 아 가자 아 좋았어요 리버풀에서 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네요 와 지렸어 무란이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다네 아 와 아 하하하하 찬양은 요즘 경기에 출전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당황은 계속 경기에 출전했으며 하네 잘 부탁해 와 이거 뭐야 야 야 오 개 지렸다 어 잠시만 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 어 국가대표 안간다 자 프리디어리그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10위입니다 어 리중딱 너무 리중딱이었고요 잠시만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발표 1 나 안간다 했다 신선 안간다 멕시코 안간다 어 안간다 했어 국대 안간다 국대보다 더 중요한게 클럽경기다 국대 안간다 국대보다 더 중요한게 클럽경기다 제4 세계 올스타 멤버 결정? 세계 올스타 멤버? 세계 올스타 멤버? 세계 올스타 멤버? 세계 올스타 멤버? 아 국대 부르지발 안간다고 아이씨 국대 안가 아이고 우리 상어 상어 자비야하님 100개로 통큰팽 갈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상어 자비야하님 100개로 통큰팽 갈 고맙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거든 성적에 따라 다음 시즌 유에파 첼스에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첼스 보소 첼스 오케이 시즌 일단 패망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적 기간도 시작되고 대표팀 경기도 예정되어 있어 바쁜 날이 계속되겠지만 열심히 해줬으면 해 첼스 보소 첼스 보소 첼스 보소 첼스 보소 더비 강등됐어 더비 다시 가자고요? 가겠냐 이 씨 아 나한테 올 데 없을려나? 아 아니다 나 리버펜스 한 씨 더 뛸까? 아니 없으면 리버펜스 한 씨 더 아니 챔스 올려놨는데 맞지? 챔스 올려놨는데 굳이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맨유가 나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신청만 일단 해볼게요 가자 일단 확인은 해볼게 한일 존? 한일 이건 가야지 아 개 찌바르러 가야지 아무리 내가 국대 안 뛴다 하더라도 한일 존을 뛰어야지 어 가자 찍어 누르러 가야지 이건 찍어 누르러 가야지 가자 이건 찍어 누르러 가야지 그렇지 난 리버풀에서 유로파 우승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이랑은 다르다 보여준다 너희들이랑은 다르다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랑은 수준 차이가 달라 이 새끼들아 끝까지 가서 뺐잖아 너희들이랑은 수준 차이가 다르지 끝까지 가서 뺐잖아 너희들이랑은 수준 차이가 다르지 아, 피곤해! 내 머리가 못 잡고, 안 돼 아, 나 안 말해, 너무 심각해 하지만, 이곳은, 그가 더 힘들어 아, 그가 더 힘들어 네, 이게 좋은 시작할 때 이 match에 잘 어울린 것 같고 이 기회가 잘 어울린 것 같고 이 기회를 더 잘 어울린 것 같고 South Korea 다시 다시 돌아올 것 같고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존다 멋있게 넣은 것 같은데 와 씨 와 무랄 와 무랄 와 이건 지렸다 와 이건 지렸네 와 이건 지렸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유 니들이 뭐 그렇지 아유 진짜 씨 아유 니들이 그렇지 패스하는 꼬라지 봐 아유 진짜 씨 속이 안 탈래야 안 탈 수가 없어 아유 진짜 씨 나 나 나 나 나 아 뭔데 이거 아니 하 아니 내가 이러니까 국대 안 뛴다니까 아 나 진짜 씨 아 아니 내 일본전이라서 나오긴 나왔는데 내 이래서 국대를 안 뛰어 아 나 진짜 뭐야 이눅이 이눅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줬잖아 딱 보고 줬잖아 아 아이고 염병을 하네 염병을 해 와 씨 아이고 쏜 쏜 쏜 쏜 쏜 아 아 깜이 씨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진짜로 어 그렇지 뭐해 이 개새끼야 왜 안 뛰어 줘 와 씨 이 새끼 뭐야 아 아 씨 와 진짜 내가 다한다 내가 다해 아 이 새끼가 야 야 씨발 벗어 야 다 벗어 이 새끼 미치 나가 또 봐 이 개새끼 야 벗어 씨 와 와 넌 뒤졌다 넌 넌 넌 뒤졌다 아니 국계에서 어차피 퇴장 당해도 상관 없거든요 저 새끼 다리 뿐지 다리 뿐지러 놓을게요 예 백테클 할게요 야 야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넌 뒤졌다 잠시마 네 안된다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 . . . . . . . 1차 안전 2차 안전 2차 안전 1차 안전 아 여러분들 일본 그냥 개찌발랐습니다 일본 그냥 개찌발라버렸습니다 오케이 됐스 일본 그냥 개찌발라버렸어 잠시봐 맨유는 어떻게 됐지? 맨유 이전 요청했는데 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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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를 원하는 팀이 없다고? 어? 아니 유로파 우승 주역인데? 없다고? 어? 와 슈퍼컵 도르트블드랑 리버풀? 제안 왔다 제안 목록을 보자라고 하시는데 우와 우와 제안 온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안 온거 아니에요 잠시만 야 왜 어웨이 왜 기다려봐 아니 왜 어웨이 마르세우랑 하냐? 저거 뭐야 저거? 저건 뭐지? 챔스라고? 챔스라고? 아 챔스 예선해야 되나? 아 아 나 챔스 예선해야 되구나 아 아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해놓고 다음에 또 무랄 오지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해놓고요 오늘 AS에 중계 오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갑시다 뭐 게거 많으니까 혹은 amor 긴 목록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